1, 2, 3 은근슬근 모든 게 답을 정한 네 질문들 모른 척하는 아닌 척하는 two best kiss oh what oh 난 네 마음 보는 돋보기 마침 마침 삼정된 것 같아 Shall we be right? 이 상황에 피해자는 나라는 게 문제 차가워 차가워 공개가 시간이 이상해 천천히 흘러 맴매한 네 분위기 맘이 쿡쿡 혹시 내 말이 찔려 그날 맘속에 찔려 우리 관계가 찔려 넌 튀거나 언제나 혹시 내 말이 찔려 너의 맘속에 찔려 나의 가슴어 찔려 힐끔힐끔 어색한 이상한 멋대로 판단해 오늘 좀 피곤해 흔한 핑계 싸구려 거짓말 우물쭈물 이 표정에 어저쩡한 그 미소들 모른 척하는 아닌 척하는 you dance kiss or what? 있는 가면 자꾸 딴소리 안아주는데도 없지 sorry 난 주제들이 자꾸 빙빙 돌아 어지러워 듣고 싶지 않지만 답답해 차가워는 공개가 시간이 이상해 천천히 흘러 내 가슴을 건드려 어리쿡쿡 혹시 내 말이 찔려 그날 맘속에 찔려 우리 관계가 찔려 넌 튀거나 언제나 혹시 내 말이 찔려 너의 맘속에 찔려 나의 가슴어 질려 힐끔힐끔 어색한 이소만 힘이 일기처럼 네 가슴을 빼고 쌓인 그 말 말해 알고 싶어 나의 가슴을 맞추던 우리 이제 준비가 되었어 우리 따끔해 따끔해 내가 네가 따끔해 따끔해 내가 네가 아까에 들리는 들리는 목소리 시간이 오는 걸까 우리의 마지막 내가 찔려 혹시 내 말이 찔려 지금 내 말이 들려 네 안에 속도 밀려 입을 맞추던 우리 역시 내 말이 찔려 너의 두 눈이 돌려 나의 가슴어 질려 눈도 못 맞추네 우리 희일이 일기처럼 네 가슴 가슴대로 쌓인 그 말 목표된 그날 말해 알고 싶어 이게 남쪽도 맘속에 희일이 준비가 되었어 어쩌다가 우린 남들어 감사합니다.